XSFM입니다. I, D, W, K 마지막에서 두번째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여러분이 첫날 다운로드 하셨다면 들으시는 기준으로 2018년은 9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XSFM의 시타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298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앉아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요.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알바 기록실 이야기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그러면 딴 이야기가 다음 주에는 또 딴 거 하나요? 그게요. 또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이기도 하고 300회 전에 한 번 우리가 결방주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업데이트는 해외에 계신 분이나 오지 않으신 분들 생각하면 업데이트는 한 주를 살짝 쉬어가게 되는데요. 반발 정도 쉬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상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한 시간 남았는데 보던 사람 안 보는 건 정없어가지고.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과 함께 그할 시일의 올해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때 무슨 소리를 할지는 이제 비정규인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아무튼 정규 순서로는 마지막이다.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써본 사람은 없는 이라고 말아버렸네. 한국에서 써본 사람은 없는 반값 생리대. 한국에서 처음 만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XS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음향기기 광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필카를 하나 사려고 중고가를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생각이 나서 액세서몰에서 싸게 팔고 있는 헤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액세서몰에서 9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제품의 중고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중고가보다 쌉니다. 아마도 그럼 그 중고가는 JBL의 정품이겠군요. JBL 듀엣 BT 제품 현재 저희 몰에서 9만 9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의 최저가는 17만 원이고요. 해외 보따리상의 수입가격이 14만 원입니다. 보따리상 가격은 언제 알아봤어? 네. 그리고 이제 보따리상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해외 수입몰 해외 수입몰의 수입가격은 14만 원이고요. 지금 중고가로도 10만 원이 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 직구 및 수입가보다 싸군요. 그렇습니다. 몰랐네? 네. 그래서 리셀 하셔도 돼요? 네. 아 그 리셀은 하지 마세요.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권장하지. 납포 리셀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로 쌉니다. 9만 9천 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인오디오와 오디오 프로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좋고 소니의 신제품 SP900N. 이게 비싼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품귀현상을 빚었던 아이유님이 걸치신 슈퍼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000XM3가 재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몰에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엑셀스몰 헤드폰 섹션은 굉장히 많은 제품이 굉장히 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엑셀스몰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라도 소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리셀은 하지 마세요. 네. 알바 노동 16년의 인생 기록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반가운 보사노바 음악과 함께 주말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음악을 고를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원래 뮤지션들이 다 그런데요. 어떤 음악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이유가 그땐 있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음악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모르게 된 것은 집에서 볼 게 없어서 옛날 드라마를 찾아보다가 섹스앤더시티를 보다가 알바 기록실 음악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왜 이런 음악을 골랐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습니다. 아무튼 비슷하죠. 여정이잖아요. 둘 다. 자유로운 윤희나 비정규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나입니다. 네. 사연들이 몇 개 와 있고요. 예상대로 적지 않은 방송작가들이 그 알씨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화를 내신 분도 덜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작가 분들 말고 제 일을 얘기하자면 제 일은 좀 달라요. 저는 작가도 붙어있고 피드도 붙어있고 편지도 붙어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음향도 붙어있고 방송 만들 때 원래 화를 크게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느낌이 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우선은 윤희나 작가가 하시는 얘기를 좀 듣고 사실 이제 방송작가분들이 많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하셨었어요. 저한테 유PD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 이게 좀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까지 제가 사회 동안 한 얘기들은 알바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의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 좀 비판적인 지정을 얘기를 하거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그렇다 나쁘다 혹은 안 좋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방송작가는 사실 100% 본업인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우선 알바 기록실이라는 데 일부로서 다루면 다루게 될 때 좀 분명히 어려운 지점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어감의 왜곡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10년 전의 일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물론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0년 전의 일이라고. 네. 그리고 10년 전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었던 예능 그리고 이제 막내. 지금 어떤 분이 지적하시면서 막내를 신입이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신입 작가라고 많이 한대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됐고 피드백 많이 왔다는 얘기 듣고서 진짜 막 소름 돕는다. 막 어떡하지? 막 떨면서 막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막 이제 가서 사과방송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저는 조금 반갑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보해 주신 걸 보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부조리한 면들이나 불합리한 면들. 그리고 일해서 힘들었던 면들. 이런 면들이 지금 고쳐지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신 거잖아요. 메일로. 노조가 작년에 생기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확실히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긴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지금 JTBC랑 TVN이 100%를 쳐준대요. 경력. 왜냐하면 제가 이걸 2017년 말에 하고서. 협회가 쳐준다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1년 동안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을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1이 넘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2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 작가협화에 가입할 수 있다. 가만히 잘 랩업 됐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빨리 신청 기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저희 친구들이 말해 주기는 옛날에는 약간 상시였는데 지금은 4번? 주에 1년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제가 알기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제가 업그레이드 되면 레벨업이 가능하다면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그날도 저희가 현재는 변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변한 것이 꽤 많았습니다. 한 작가께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개정된 부분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작가들 처우가 방송국가협회에 걸쳐서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시작한 곳도 많고 호칭 포지셔닝 문제 주 52시간 예외 특례업종 제외가 됐대요. 등등 나아진 점들이 분명히 많고 이런 얘기해 주신 분들 계셨고요. 저라도 뭐 화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오랜 베테랑 언론인께서 페이스북에다가 팟캐스트는 언론이 아니다. 무책임하다 뭐시기 이런 말씀을 한참 써놓으셨길래 범주화가 너무 크다. 화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긴 말은 못한 게, 안 말도 못한 게 언론인들, 오래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한 덩이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모로 나쁘거든요. 많이. 내 자리에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제보들을 받으면서 신기했던 거는 같은 방송작가 직함은 그렇지만 해주시는 얘기도 레인지가 되게 넓었다는 겁니다. 연차가 꽤 쌓이신 것 같은 작가님은 이거 좋아졌다. 아주 나쁜 것처럼만 말하지 마라. 를 주로 지적하셨는데 신입급이신 작가님들 중에서는 막내라는 호칭 버렸다는데 우리 방송국은 아직 그 단어 쓴다. 방송에 나온 대로 자기 글 써본 적 없다. 새벽에 불려나가 본 적이 없다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런다는 분도 계시고 천양지차입니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제보는 언론 노조 산하의 방송작가 유니언에 소속돼 계신 어떤 작가님의 얘기였습니다. 이걸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바닥에 노동 환경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딱 하루만 일해봐도 압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재미있는 내 일을 지키면서 내 업무 환경을 상식적인 상태로 바꿔야겠다. 저는 결국 방송작가들의 노동조합인 방송작가 유니언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탰고 조합원이 됐습니다. 작가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작가들이 사랑하는 TV가, 라디오가 잘 굴러가도록 밤새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합니다. 네이버 노조 방송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내 일터를 좆먹는 바이러스를 디버깅하는 마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V가 잘 굴러가는 밑바탕에는 작가들의 이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끝에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윤희나 작가님의 지난 방송을 듣고 속상하신 방송작가 선후배님들 많으실 겁니다. 나의 소중한 밥벌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힘든 일이니까요. 심지어 아주 비상식적인 일인 것 마냥 소개가 되었으니 화가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환경은 아주 비상식적인 것이 맞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방송을 듣고 화나고 속상하신 작가님들 그 하실에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작가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방송작가 유니온과 함께해 주세요. 명함 뿌리고 있죠? 공정계약서 작성, 원고료 현실화, 모성권보호 지금 방송작가 유니온이 힘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송우톤을 강압하는 식으로 다연히 끝났어요. 아니 뿌려야죠. 뿌려야죠. 그럼요. 정말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다급히 관련 기사들을 뒤져봤는데요. 저는 시간별로만 놓고 딱 따지면 확실히 노조가 생기고 바뀐 게 있습니다. 1, 2년 사이요. 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국정감사에서 KBS가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 작성한 뒤로 계약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언론 조사를 해보면 박선수 기원 씨에서 지적한 KBS가 그 이후로 계약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고 현재 KBS가 방송작가와 고용계약서를 1.9%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보다 KBS가 이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3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생기고 나서 SBS에서는 작가들이 해고된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손대문장가하고도 이런 얘기를 고 이한비 PD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알바 기록실 아니고 바깥에서도 다른 에피소드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고요. 알바 시상식 당일 알바 급여 15만 원 공지 있음 강도 체력 5 정신력 3 추천대상 놀고 있는 방송작가 오늘은요? 네 비정규 방송작가 파생상품이라고 보기에도 사실 이런 일은 저한테는 무척 생경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줄 비정규는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시상식의 알바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시상식 알바는 제가 방송 일을 하고 나서 완전히 정규 레귤러 프로그램들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 특집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마술방송 이런 거에 명절에 마술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설날 이럴 때 일본 마술사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단기로 투여된 적이 있었죠. 급하게 그건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좀 적은 인원으로 꾸렸었거든요. 작가들을 그런 명절 프로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시상식 이때도 또 10년 전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시상식을 하는데 가요 시상식이었어요. 진짜 큰 시상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전 날쯤에 좀 더 작가들 군이 좀 난 필요할 것 같다. 원래 이제 일을 하고 이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빨리 이거에 적용을 해서 무대 뒤에서 정말 리터럴리 뒤에서 가수들 이동을 시키고 아 갑자기 다른 곳에 있는 맨파워들을 한꺼번에 끌어대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작가 쪽에서는 아주 많은 인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좀 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었죠 당시 그럼 애들 중에서 빨리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한 2, 3일 전쯤에 급하게 급히 쓰는 경력자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뭐 시상식 무대 같은 거에 대한 이해는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 빨리빨리 듣고 작가들이 뒤에서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부스 같은 데로 안 들어가고 뒤에서 뭐 어떤 어떤 일로 했죠? 가수들 관리하고 가수 관리라는 거는 언제 몇 시에 누가 도착을 하면 그들을 이제 대기실까지 정확히 인도하고 대기실에 앉아놓고 설명 정확히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출연자가 많은 행사의 경우에는 그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2008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지 않다는 거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가 2008년이면 생각해보세요. 2008년에 당시 애가 사실 근데 또 2008년이 어마어마한 해였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면 그 애가 샤이니와 2PM이 데뷔한 해였는데 아 그렇군요. 데뷔한 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인급은 샤이니 2PM이었던 거예요. 무려. 그러면 엔딩 쪽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엔딩을 누가 하냐. 지금 이렇게 기라성같이 막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빅빵. 빅뱅. 빅뱅 뭐야. 빅뱅. 마음이 급했어요. 빅뱅. 그다음에 동방신기. 그때 이제 원더걸스 소년시대 다 있을 때예요. 카라. 그 팀들 다 있을 때고 근데 엔딩 누가 할게요. 2008년 생각도 안 나네요. 저 전역한 다음 해예요. 그래요? 군대를 늦게 가셨구나. 제가 젊어요. 그리고 또 군에 나의 기대보다. 군에 있다 보면 그건 남자 아이돌은 잘 모르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때가 이제 또 5인 동방신기 시절인데 동방신기 시절. 맞아요. 그때 전에. 막판이었을 텐데 그때 엔딩을 그래서 원래 빅뱅이 하는 동방신기 하냐 막 말이 많았었는데 엔딩을 되게 뜬금없이 하지만 사실 슈퍼스타죠. 보아가 있어요. 활동을 안 하다가 미국 활동할 때예요. 네. 권이사님. 정말 큰 무대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방송사는 엄청 가요 시상식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송사여가지고 그때 같이 했었었죠. 몇 명이나 방송작가를 한꺼번에 갑자기 불러 모으게 되나요? 방송작가를 많이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 저 말고 한 명 정도 더 부른 정도였고 작가들은.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맨파워드는 사실 되게 되게 많이 필요해지는 작업인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1년의 결산인 거잖아요. 무대 구성도 좀 복잡한 게 아니고. 네. 막 무대를 다섯 개씩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A, B, C, D, E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상식이면 한 해의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많은 메이크업팀이 들어와 있는 메이크업 뭐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모든 팀이 그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출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별것도 아니라는 소리 할 뻔했네. 오늘 자기검유는 심해진다. M넷 카운트다운 M카 M카 네. 저기는 가끔 갔었어요. 백스테이지에는 그냥 뭐 아는 동생이나 형들 밥 먹는다고 가면 정말 그 뭐랄까 시내 한복판에 점심시간에 땡타복스 수준보다 훨씬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잡한 수준이 아니에요. 뒤에는 그때 특히 그때 일산 킹코스인가요? 이름이 뭐죠? 킹코스는 프린트하는 거예요? 일산 킨텍스요. 킨텍스. 이제 하다하다 킨텍스의 어그로 킨텍스의 어그로를 아 안 되는데 킨텍스에서였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뻥 뚫린 실내 공터 그렇죠. 그래서 대기실을 천막으로 쳐요. 근데 천막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아 아 예예. 그 팀이 그리고 뭐 한 천막이 한 팀은 아니거든요. 무슨 팀 세 팀이 같이 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다 뒤섞여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기획사마다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체계적으로 엄청나게 신경 써서 배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이제 외울 게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뭐뭐 외워야 돼요? 아이돌들 자체를 외워야 되고 아이돌들한테도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개개인 멤버를. 그래서 사실은 저 갑자기 외운 거예요. 아 멤버 다 외워야 돼? 왜냐면 혹시 그게 있어요. 이때 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또 추억 새록새록 하실 텐데 남자 아이돌 멤버들을 빅뱅에서 한 명 샤이닝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저기서 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 아이돌을 따라하는 무대 여자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무대 아 그게 있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몰라서 큰 애 샘이나 도와주세요. 아 네. 2008년 가요대전이 아니 가요대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역대 레전드 맞아요. 라인업으로 유명하네요. 그래요? 진짜 유명한 그렇게 뽑아서 뽑아서 걔네들이 이제 여자 아이돌 이런 춤추는 걸 한 거예요. 그 주먹에 왜 그 장갑 있죠? 고양이 손같이 생긴 장갑 가지고 하는 춤 뭐 하세요? 모핏 모핏이요? 네. 네. 조석 씨가 신청해서 저기도 한 번 나갔었죠? 그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도 한 번 그 노래가 나간 적이 있죠. 모핏 모핏 이거 그런 거를 이제 남자 아이돌이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뭐 3개나 4개의 그룹에서 사람들을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투피엠의 니쿤 씨랑 샤이니의 태민 씨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되는 거에요. 제가 그냥 투피엠을 묶음으로 아 느낌으로 쟤는 투피엠이지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본 자질이기도 하거든요. 작가의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데서 좀 떠나온 상태였어요. 덕질 발뺐다. 생업이 바빠서. 정말 살기 어려울 때고 이래가지고 사람 형편이 어렵고 이럴 때라 아이돌까지 좋아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빅뱅 동반신계가 당연히 아는데. 사람이 이게 피 저 뭐냐 덕질 팬질을 위해서 기본수당의 복을 나와야죠. 진짜로. 돈이 살기 어려운데 지금 아이돌 투피엠 7명이고 샤이니 5명인데 남자 12명 이름으로 어디서 외워요. 근데 그때가 데뷔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투피엠이랑 샤이니 이름을 거기서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특이한 이름이나 태민씨가 당시 중3이었어요. 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누난 너무 예뻐 할 때니까요. 태민씨는 알겠어. 나머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민호씨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그땐 또 지금은 왜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그때는 키씨하고 온유씨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신인이니까요. 그때가 저기죠. 하이탑 신고 스키니진 입고 활동할 때 누난 너무 예뻐 할 때인 거예요. 그 칼라 스키니진 입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근데 뭐 이를테면 한 명 불러댔는데 제가 예를 들어 온유씨 붙잡고 키씨 지금 다음 무대 준비하세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한참 핫할 때는 그 팬들의 로얄티가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럼요. 만약에 뒤에서 에이디나 작가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그 귀신같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냥 일단 예의가 아니죠. 이게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얼굴도 얼굴 띄워놓고 이렇게 보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됐었고 1박 2일로 했거든요. 알바를 알바를 1박 2일로 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부터 진짜 큰 행사고 되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 무대 리허설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럼요. 그 사람들이 딱 맞춰서 예를 들어 이 방송이 3시간 반짜리 방송이면 3시간 반짜리 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리허설을 순서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짬찬 가수는 리허설 직전에 와서 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짬찬 가수 중간에 끼면 QCT 다 헷갈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하루 정도를 그냥 24시간 정도 느낌으로 대기를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를 하면서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찍 왔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2PM 샤인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당시 신인이니까 일찍 와서 신인은 일찍 옵니다. 신인은 원래 일찍 오니까 와서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흘끼끼끼뽑 보면서 외우는 거죠. 아 그렇다. 저 사람은 니쿤이다. 이랬는데 니쿤을 진짜 빨리 외웠어요. 왜?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알았어. 그렇구나. 그 당시에 니쿤 씨는 독보적이었어요. 이건 뭐 이 얘기 아닌데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거죠. 제게는 외우기가 좋았다. 아 그렇다. 알았어요. 사람이 좀 빨리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잘생겨서 빨리 왔어 이랬는데 그땐 정말로 일인 거니까 당연히 막 해서 그걸 안 헷갈려야 된다. 이걸 되게 중시를 했었고 그때 조금 있었던 사소하게 재밌는 일은 그러면 이제 그거 리허설도 해야 되잖아요. 뭐요? 중간 멘트 리허설도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당시에 대성 씨가 사회를 봤어요. 내가 왜 알고 있지? 빅뱅 대성 씨가 사회를 봤는데 이제 대성 씨랑 너라도 알아야죠. 아까 얘기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모르셨던 패밀리가 떴다 때문에 예진아 씨 네. 그때 패밀리가 떴다가 한창 때와가지고 이천희 씨하고 박예진 씨하고 대성 씨가 MC를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박예진 씨랑 이천희 씨랑 사회를 봤는데 세 분도 100% 시간은 못 맞추잖아요. 와 그래요? MC들도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24시간 대기를 해요? 100% 시간을 못 맞추니까 멘트를 따로따로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될 때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타임에는 뭐 이천희 씨랑 박예진 씨만 하는 씬도 있고 뭐 대성 씨랑 박예진 씨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두 명이 얘기할 때도 있고 세 명이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데 대성 씨랑 박예진 씨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예진 씨 타임이 안 됐던 거예요. 다음 리허설은 됐는데 올라와서 누가 서야 되잖아요. 아 아 진짜요? 인아 올라가서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서는 거예요. 대성 씨 옆에 그래서 저랑 대성 씨랑 섰어요. 그때가 안 잊혀지는 게 근데 서 있으니까 사실 막 멘트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카메라만 맞추는 거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성 씨랑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서서 대성 씨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성 씨가 이렇게 보세요.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합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YG에 있는 맞아요. YG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또 그 교회 어딘지도 아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지금은 아닌데 하여튼 당시에 다니던 교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양 씨랑 의자를 그렇게 치워서 어른들이 빅뱅인지 모르고 저 착한 청년들 저렇게 옷은 좀 예의 없이 입었는데 의자들을 잘 치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일종의 얘기가 돌았던 게 있어서 그 얘기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시군요.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냐 감사하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나누고 그런 거예요. 그냥 무대에 서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작가들은 그럼요. 그래야 돼요.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으면 안 돼요. 재밌네요.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들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맞고 진짜로 편한 옷 입고 뛰어다니면서 시상식 뒤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신 방송작가 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바라고들 많이 하세요. 이 경우는 이런 가요 프로그램 같은 연말의 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원래 각 방송사마다 있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작가들이 그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화 시상식은 방송국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을 따로 웹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원래 하시던 분들 다른 방송 레귤러를 하고 있어도 시상식은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지 않은 케이스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며칠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레귤러로 하는 방송이 있고 다른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 사이에 잠깐 한두 달만 해도 되는 일이라서 알바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지금도 작가하시는 작가분들도 청룡영화상 이런 거 할 때는 잠깐 알바로 이번에는 청룡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에게 알바 개념은 조금 이런 식으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방송가의 인력은 홀리데이 시즌 때 분명히 할 일이 더 생기고 빈자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연말이나 특집 프로그램이 있으면 원래 말 그대로 레귤러가 있고 레귤러 말고 특집인 것이 알바가 되는 셈인 거겠죠. 영화제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어떤 부분에 상주하시던 인력들이 영화제에 투여가 된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영화제 쪽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방송을 영화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영화제 때문에 1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비정규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건데 좋게 된 영화제 안 그런 경우들도 많죠.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네. 맞아요. 상주 인력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방송사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알바라고도 표현하고 한다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바긴 한데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인텐시티하고 직무 적합도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릴 때 팬질 좀 해봤어야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방송작가 경력이 있어야지. 아니 제가 원래 들어봤을 땐 영재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좀 필요한 거는 지금 윤세민 에디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직종 이해도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알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한 일들 이를테면 프리뷰 알바도 그런 식이었었고 그러니까 방송작가를 했던 경력들이랑 그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얻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책에도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때문에 저는 또 책을 내고서 제가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는 쟤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알바라는 게 사실은 경력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임시직으로서는. 그런데 쟤는 그 이후 사실 책의 중반 이후거든요. 예능 작가를 한 이후의 일 그러니까 이후 10년의 일은 이전 10년의 일이랑은 좀 다르게 그렇죠. 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냥 후기를 보면 식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게 20대 초반 중반의 알바는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하다가 20대 후반 쪽으로 가면 알바가 내가 했던 일에 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연결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때도 마구잡이로 생판 모르는 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옛날에 했던 일과 연결이 되어서 이쪽으로 불려나가고 그런 경우가 20대 후반으로 슬슬 생기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눌러 앉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아예 자기 직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는 이제 또 방송일을 하다가 이게 또 영화 쪽으로 튀고 이렇게 되기는 하거든요. 변화의 길은 가는데 그 일들을 다 알바라고 부르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난주 방송부터도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던져봐야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연습이 잘 되면 둘 다 안 하는 쪽을 좀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께는 하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불평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나신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MMORPG를 해봤으면 몇 랩만 가도 전직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직 없는 중성 유닛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MMORPG죠. 그러면 그거하고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힘들다. 모두가 다 힘들다 라는 일반화는 파시즘의 첫발입니다. 만 랩은 나찌고요. 여튼 저랑 유인하 비정규인하고도 약간 색깔이 다른 게 저는 사람 상대하는 일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람 만나가지고 불투정 다수 만나서 얘기하고 상대해야 되는 일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는 또 그쪽을 상당히 많이 피해왔거든요. 알바를 택할 때도 네. 근데 비정규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내려준 영업능력이 있어가지고 저와 또 그런 식으로 걸어온기는 정주영의 영업능력이 다른 게 신기해요. 아무튼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전직 이후의 이야기를 네. 전직 이후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나이트 어?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여왕 나이트 평소 평소 네이처?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시상식 날은 화려하고 복잡한 날이니까 작가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스튜디오 녹화 방청하는데 왜 작가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이거 작가 아니. 작가 때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서 아마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생 취업 준비생일 때의 일인데 네. 알바 스튜디오 녹화 방청 급여 16년 기준 회당 4천원 강도 체력 3 정신력 1 추천 대상 지루한 것을 잘 견디는 시간이 많은 사람 스튜디오 녹화 방청은 이것도 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스튜디오 녹화 방청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모아서 많이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방송에서 방송에서 원하는 알바 직종 중에 하나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청객 구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청객이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 같은 거면 방청객이 티켓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할 때 그 티켓 무료 나눠준 거를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방송을 보려고 한국은 보통 오프라인으로 방송권 배부하던 그런 옛날의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진짜 신기한 거는 딴 말이기는 한데 가요대전 티켓을 카카오톡에서 송금하면 이벤트로 막 주는 거예요. 아 카카오뱅크 이벤트 걸렸구나 광고 걸렸구나 옛날엔 진짜 티켓이었거든요. 그게 옛날이라는 건 10년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땐 티켓이었는데 이걸 막 그걸 막 그걸 웹상으로 나누니까 저는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웹 모바일 네 모바일 아 늙었다 안되겠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를테면 방송 뒤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연출이 있고 연출팀이 있고 작가진이 있고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기술을 다루는 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게임 만드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러면 게임 만드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위한 도구들 있죠. 소풍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세부화되어 있거든요. 방송은 그래서 되게 많은 직종이 함께 만드는 건데 그중에 하나로 당첨객이 당연히 기꺼이 무료로 티켓을 받거나 해서 오는 그다음에 아니면 추첨돼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가요 프로그램처럼 자원에서 오는 그렇죠. 또 어떤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은 굳이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나는 그걸 보러 갈 거야를 안 한다는 거죠. 시청자가 이 분야의 상상력을 동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 프로를 보러 온 저 사람들은 누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신기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뭔데요? 저 프로를 보러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로또 방청 알바 후기. 그렇죠. 왜 알바겠어? 돈을 받긴 받는 거예요. 7시 10분에서 8시 45분에 끝났다고 하면 1시간 넘게 했죠. 11,000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와 액수가 진짜 커졌네요. 저는 정말 정권이 바뀌었다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니까. 저는 근데 이것도 16년에 4,000원이라고 써있어요? 16년에. 근데 저는 이게 또 취업준비생일 때면 한참 전일 거 아니에요? 한참 전이죠. 저는 여기서 10년 전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스튜디오 녹화 방청을 하면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적혀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러 가셔서 앉아 계셨어요? 앰비시언인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이 멋진 세상 아세요? 그 이가 물론 그 이는 당연히 알파벳 이겠죠. 익스플로러 모양 이겠죠. 정확히 그거예요. 이 불편한 세상. 그게 아마 법으로 적혀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멋진 세상 이었던 거예요. 진짜 옛날이네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뭔 내용이야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 멋진 세상을 보러 간 거예요. 이 방청 알바는 되게 정기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대비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3시간일지 그 다음 대기시간까지 하면 4시간이 될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를 들어 지금 16년인데도 회당 4천 원을 줬으면 그러면 시급 1천 원인 거잖아요. 4시간에서. 그거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그러면 여의나루역에서 해서 이제 그 뒤에 모여요. 지금은 이제 저쪽에 있잖아요. 상암이겠죠. 상암이라고 복도이겠죠. 이렇게 모이면 거기서 이제 인솔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인솔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을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그냥 잠깐 앉아있기 위해 온 사람들을 인솔에서 가면 이제 앉히는 거예요. 앉죠. 그러면 스튜디오 방송 어떻게 녹화하는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틀고 리액션 따고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VCR을 딱 틀고 VCR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웃음 포인트에서 웃고 그 녹음을 따가더라고요. 순전히 악기군요. 그런 코너에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죠. 사실 스튜디오 방청알바는 근데 어쨌든 풀샷을 찍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찍어야 되는 거. 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친 시인 뒤에서 나오잖아요. 전체를 찍었을 때 스튜디오 전체에 그 신이 나와야 돼서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도 들으시면 좀 크고 특히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잘해요. 뭐라고 그러지? 야유는 아니고 시어링? 환호. 네. 환호. 너무 야유라고 했네요. 본성을 드러냈네요. 그래서 그런 환호 같은 걸 잘하는 편이어서 이제 가서 앉았는데 또 저는 그냥 진짜 리액션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 재밌어서 웃는 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인솔자가 막 앞에서 지휘를 해요. 거의 뭐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막 우우우 이렇게 손 이렇게 손짓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거에 좀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막 우우우우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쏙 드신 거죠.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어?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머리띠 하고 있었는데 머리띠 하시는 분 앞에 중앙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혀요. 겨우 이 멋진 세상인데 제 머리하고 제가 이렇게 박수 친 모습이 되게 많이 잡혀요. 방청의 달인 그 비디오도 따는 경우가 있군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전경 같은 거를 따는 씬이 있어요. 그때 우희진 씨가 하셨는데 MBC 아나운서 한 분하고 우희진 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게 뭐 알바로 써도 그렇지만 제가 당시에 봤던 VCR 자체를 되게 오래 기억을 하고 있어서 왜입니까? 그 VCR이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 되게 꼬불꼬불한 산길 같은 거를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 바퀴 돌아서 가면 한 아이가 나타나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버스로 그런데 산길이잖아요. 그러면 버스는 열심히 돌아가는 동안 이 친구는 지름길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그 산을 그래서 그 다음 골목에서 또 거짓말처럼 사실 마법처럼 느껴지겠죠. 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지름길로 막 뛰어간 거예요. 엄청 심하게 경사가 있는 이런 길을 막 뛰어가서 비탈길을 뛰어가서 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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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주는 VCR이었는데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VCR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 알바를 통해서 그게 알바 그 친구의 알바인 거예요. 즉 그 친구가 하는 일인 거예요. 딸은 아주 많은 일들을 하면 살아갈 텐데 손 흔들어주는 알바 손 흔들어주는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팁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버스가 내리고 나면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참 이 멋진 세상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지만 얼마나 그것을 낭만으로 포장을 했겠어요. 프로그램이 아 지금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어려운 아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걸 포장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세상이 좀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안녕을 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저한테 되게 오래 각인이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했던 시절이랑 제가 또 뭐 방송을 하고 그 과장에서 했던 뭐 순간들에 대해서도 안녕이라는 인사를 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것을 좀 낭만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조 낭만 혹은 심파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책의 제 마음이기도 했고 그 시절에 좀 좋은 안녕을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에디터가 저한테 사진을 짤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네. 이게 그 어느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이 올리신 방청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자그마한 종이 출력물 을 찍은 것입니다. 무슨 뭐 여의도 사당동 여의도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시간 몇 시 시간 몇 시 월화수목 금토 접수문이 몇 번 방송사 사정으로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땡땡 기획 이렇게 써있는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찌라시 같은 조그만 쪽지인데 이게 95년도쯤 될까요? 그 글씨체가 90년대 채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TV는 사랑을 싣고 웃음천국 슈퍼선데이 토요일 전원출발 퍼즐특급열차 슈퍼선데이 시절이면 이영자씨가 전성기였던 시절 90년대 중반쯤 되는 방청알바를 모집하는 전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 할 때니까 또 10년 뒤까지도 이어졌고 지금도 방청알바가 없지는 않고 어떤 일부의 교양 프로그램들이나 필요하죠.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방청알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방송업계에는 또 웃음더빙 같은 경우도 와서 크게 웃는 걸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시트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시트콤도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할 거고 이제는 거기에 웃음의 장치를 넣는 게 지금은 조금 촌스럽다라고 느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넣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좀 그렇죠. 유발시키는 그런 기능을 안 하는 주제여서 가득적 안 하려고 그러죠. 줄어들기는 했을 텐데 그런 식의 분야들도 좀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긴 보론이 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웃음은 보기와요 같은 꽁트 코메이디 프로그램에는 인위적으로 사람 웃음소리를 집어넣었잖아요. 웃음을 연기한 사람의 목소리 그 오디오 파일을 그냥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듣기가 좀 좀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라고 치면 그 회차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앞에 틀어서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그거를 방송에 입히는 매 회마다 그 과정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신기하잖아요.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한테 예를 들어서 뭘 틀어준 다음에 그들의 리액션 방송을 따는 게 일종의 유튜브의 지금 컨텐츠죠. 컨텐츠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건 같아요.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런 식의 웃음이 있는 장치에 사람들이 또 전염이 되고 그런 게 있나봐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니까 옆에 리액션 살피는 것은 네. 근데 이번 주의 웃음과 다음 주의 웃음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비정규인 이 알바를 꼽으셨을 때는 같이 그날 이 편한 세상을 보러 갔던 방청객들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비정규인하고 동일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웃는 알바를 하러 왔는데 저 애가 하는 건 낭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 중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본 사람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떤 작년에 우리가 정은정 농축산이라고 했던 얘기 할 때도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던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 알바 기록실이 거의 끝나가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먹는 얘기 하고 싶어서 치킨 관련된 방송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의 산업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행히도 올 겨울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 젊은이가 고생한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낭만적인 얘기도 아니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시려고 하는 기존 언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언론들 만들던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고생한 얘기하면 옛날에는 되게 칭찬받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제 들을 마지막 알바는 알바 소셜커머스 페이지 구성 급여 월 90만원 강도 체력 3 정신력 3 추천 대상 비추 그냥 취직할 것 소셜커머스가 생긴지가 생각해보면 참 이제는 오래된 편입니다. 우리 생활에 익숙하게 아주 자리 잡았고 저희도 이제 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가진 인력에 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중소기업이 얼기설기 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장 잘 아시죠?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페이지 구성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페이지 구성 알바를 하게 됐었던 이유는 이때 소셜커머스가 지금의 소셜커머스 지금은 사실 그냥 아주 큰 인터넷 쇼핑몰이죠. 근데 원래 소셜커머스가 뭔지는 아시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싸게 살 수 있다. 옛날엔 그랬죠.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가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셜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멘트를 받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지금 소셜커머스의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시작할 때의 일이에요. 그분들이 시작을 하실 때 그런데 이거를 시작할 때 이러한 멘트를 써주고 페이지를 구성하는 사람이 좀 트렌디한 감각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방송국 출신이셔서 이제 방송작가였던 어떤 지금 저의 선배죠. 저의 선배분에게 요청을 해서 좀 알바처럼 같이 하지 않겠냐 방송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근데 저는 방송을 안 할 테니까 사실 이게 당시에는 주된 수입이었던 알바였는데 그런 걸 하자 이렇게 돼서 페이지를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페이지 구성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도 글쓰는 일인가요? 글쓰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 글이랑은 좀 다른 건데 이때 좀 브랜딩 같은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대에 있는 이 작가야예요. 그러면 이제 좀 감성톤 감성이죠. 감성. 감성의 톤 같은 걸 로겨가지고 좀 더 소개를 해서 좀 더 혹하게 할 수 있는 멘트들을 써서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쇼핑몰보다 좀 더 잡지 페이지 같았어요. 웹 잡지 페이지 같았어요. 사진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감성적인 글들이 있고 좀 에세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녹이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상해 여행을 간다 이러면 갑자기 영화 얘기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해에 가고 싶으시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이런 캡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고 원래 가격보다 이렇게 할인이 되고 이거를 표로 만들고 사진을 넣어서 구성을 했었어요. 지금의 페이지는 되게 MDE의 영역이 커졌잖아요. 그 당시에 페이지는 마치 맛집 소개하는 잡지 같은 느낌의 페이지 느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2008년? 9년? 9년 그쯤이었는데 소셜커머스가 진짜 되게 핫하게 부상하고 굉장히 커졌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다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거의 굳어버린 측면이 있겠군요. 정말 많이 변했을 수 있겠군요. 그 당시에 제주 위에 공공가 있던 친구들도 여기에 에디터로 취직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 알바도 공공가의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으면 신방가한테 알바를 줄 텐데 공공가 저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페이지 구성을 하라고 한 거죠. 사실상 그 되게 물건 판매에 크리티컬한 일인데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때는 알바였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체계가 없었고 왜냐하면 진짜로 시작할 때 아예 저는 소셜커머스가 진짜로 시작할 때 오픈을 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제로에서 그래서 오픈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땠냐면 PD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맞아요. 우리가 소셜커머스인데 우리가 100명을 모아줄 테니 이렇게 할인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가게 주인이 그게 뭔데 몰라 그랬던 때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죠. 다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 다닐 때 같이 따라간 적도 있었고 제가 영업을 하진 않고 따라가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일에 시스템이 흘러가는지를 보자 그래서 PD분이 어딘가를 따왔어요. 이 상품을 따왔어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PD님한테 듣고 그걸 어찌 됐고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맛집이었어요. 맛집이 굉장히 많았고 여행 상품 여행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요가 같은 거 할인해 주는 쿠폰 그래서 요가 동작 이런 거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페이지가 되게 감성적으로 구성이 됐었던 시기예요. 맞아요. 이 얘기야말로 옛날 얘기 같네요. 그렇게 옛날 아닌데 근데 그게 되게 순식간에 바뀌었죠.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바로 이 일을 이제 좀 저희는 외부에서 했으니까 완전히 외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종의 외주로 돈을 그냥 주는 시스템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액수도 사실 이거는 그냥 아예 그때 시대랑 맞춰서 이런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될지 얼마를 주는 게 적합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때는 창업신화였어요. 소셜커머스가. 근데 이제 막 골드만삭스 자본 들어오고 막 그룹폰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지금의 쇼핑몰 같은 형태가 된 건데 근데 이 일은 왜 비추였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는 일인 경우에는 저는 사실 어떤 시스템 크게 할 때 외주에서 개인으로 하는 일일 때는 너무 할당되는 게 많은 거예요. 밖에서 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들이 회사랑 일을 할 때는 그 계약이 1인이랑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저를 쉽게 말하면 저랑 같이 하자고 한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가 회사랑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또 체계가 없는 거죠. 체계가 없는 채로 일이 뭐 엎어지고 다 썼는데 이거가 안 되고 그 그룹 쿠폰 되는 게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항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엎어지고 막 그게 또 껀당이군요. 껀당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 일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 거예요. 저는 일을 할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그리고 사실 이 페이지를 크레딧이 저한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당시에 그 카피에 막 오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별밤을 보다 막 이런 거 네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이작가야 해서 막 그런 거 진짜 많이 써거든요. 사케의 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다 막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뭔지 아시죠? 왜 받침을 그렇게 안 넣어? 차도의 숙주볶음과 사랑을 나누다. 느끼다. 막 이런 거 사랑을 나눈다 그런 거 아니냐. 여튼 그런 것들을 뭐 좀 썼던 게 있어서 저는 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크레쉬 없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유형의 큰 회사랑 하는 일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부여되는 알바보다는 아예 취직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페이지가 없고 이것도 또 다 분류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후신들은 하는 전문가들이 생겼고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이 정도 크기 회사 이 회사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뭐 지금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회사들하고 그 관공서들의 소셜 담당자들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때는 SNS가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는 아니니까 그쪽은 담당하진 않았는데 그 페이지들을 구성을 하는 일이 지금은 완전 에디터의 영역일 것 같아요. 내부의. 그렇겠죠. 소셜 담당자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가 참 무딘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던 이유가 아니 뭐 트윗하면 되는 걸 뭘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리트윗 덜 되고 포스트 뭐냐 리포스트 덜 돌아다니면 리포스트 말실수 한 번으로 무너진 오피셜 계정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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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식의 리액션이 올 거라는 감각도 없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 SNS랑 연결된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 저는 구체적 리액션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한 번 뭐 추석 특집 페이지 이런 걸로 엄청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할 때 말고 한 3, 4년 뒤에 제가 했던 그 소셜 커머스가 그때는 엄청 재치있는 문제가 많이 썼더라고요. 느끼다 막 사랑을 나누다 이런 거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재치있게 할 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맨날에 저희 액세스 몰에서도 지금도 그런 페이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명상 PD님이 구성한 페이지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렇죠. 연주 보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유명상 PD님이 자기가 구성해야 되는 걸 깨닫고 포토샵을 연 다음에 상품 사진을 넣고 멍하니 싸다 짱 좋다 써놓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꽤 오래 경험했죠. 저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재치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때는 왜 좀 고민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도 들을기는 했는데 또 그러기에는 뭐 충분한 액수의 보상이나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 그게 돌아오는 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다양한 일들을 해본 것 자체는 저한테는 경험으로써 좋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프리랜서의 효율성은 사실 이제 프리랜서를 몇 년 하다 보면 그 습관을 들이죠. 뭐요? 일당으로 나눠보는 아니면 시급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외로 와 이거 한 번만 하면 몇 십만 원이 들어오는 애 그런데 일당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만 원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정책 같은 것들 홍보하는데 페이지 구성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의 글을 쓰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이게 관련된 일을 안 해봤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혹은 뭐 물건의 구성 수준 그러니까 물건의 퀄리티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뭐 배송상태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덩어리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그건 폭거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붙어서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죠. 한겨레 너무 욕하지 마라. 한겨레 기자가 잘못한 거다. 모든 기자 다 교육하지 못한다. 다 교육하면 전체주의거든 또. 디테일들을 들여다볼 기회를 한 가지 직업만 하고 이렇게 살면 또 못 가지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전에 땡팡이나 땡매프에서 맛집이나 여행 구매하셨으면 이런 양반들이 알바 삼아서 한 적이 있었다. 네. 그다지 비싼 돈은 못 받고 한 적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였고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상해보면 되게 막역하고 재밌네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상품 홍대에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생각해놓고 앞에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식당에 소개 멘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상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촬영을 할 때 꼭 같이 갔거든요. 왜냐면 그냥 글만 쓰는 건 아니니까 가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맛이 나고 막 이런 걸 썼어야 돼가지고 근데 맨날 식은 음식 먹어야 됐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절을 딱 떠올리면 되게 비싼 음식을 식은 걸 먹은 거 기억이 있어요. 오. 새로운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특히 이런 거 구성을 할 때 그냥 대충 자료를 받아서 대충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진짜 직접 가서 했었어요. 상당수의 자영업이 제 느낌엔 그래요. 이거 자영업을 해보니까 직원 한 10명에서 20명 채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넘어가지 않으면 홍보자료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도 쓸모없는 홍보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드는 게 전공이었던 사람이 창업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보통. 그래서 홍보해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돼요. 다. 그러니까 자료만 본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다 가서 체험하고 그러니까 사실 취재가 따라오는 직종이었어요. 저는 지금 어떤 다른 직종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추게 됐냐면 블로거들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블로거들이 많이 주로 식은 걸 먹어야 돼요. 사진 찍느라고. 한두 컷 찍는 것도 아니고 접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맛있는 컷이 나오려면 엄청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들고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뭐 들고 찍는다는 게 이를테면 치즈가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치즈가 저는 제가 손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 컷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 손이 나간 컷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네요. 근데. 그래서 들고 있으면 톤앤매너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문제구나.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았네. 들고 있으면. 포크 같은 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며커서 찍는 거예요. 치즈가 예쁘게 늘어나는 장면을 위해서. 사실 그거는 추가금 줘야 되는데. 지금 다닥다닥 찍어놓지 않으면 치즈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 그다음에 다 굳은 치즈를 먹었죠. 항상 끝날 때쯤에. 그래서 사실 맛있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또 맛있다고 써야 돼. 또 맛있고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겠지. 따뜻할 때 먹으면 다 맛있지. 그러면 또 이제 이탈리아의 치즈를 느끼다. 그럼요. 그걸 가로치고 식은. 오리지널 치즈의 맛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 본고장의 치즈를 느끼다. 그럼요. 식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 방송 분량 길었네요. 또 길었구나. 제보가 많았어. 그렇죠. 끝으로 마지막 제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 시간 닫겠습니다. 번역가이신 송은호 씨께서요. 무진장 많은 사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써놓고서 좀 머쓱하신지 저희 방송 때문에 자기 안에 TMT가 봉인해제된 것 같다고 저한테 불병하셨습니다. 보면 영화제, 브로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방송사에서 직접 나오는 일들도 있고 정말 생각해보면 번역가 일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중에 방송사 얘기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은 작가들한테 시달리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소개하면 아주 공격적이라 골자만 일요일 저녁 6시 정도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건 아주 인간적인 타이밍이다.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의 경우에는 밤 12시 이후에도 전화 카톡만 온다. 어떻냐. 보통은 이제 본인들도 빨리 섭외하라고 시달림을 당하는 작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죄송으로 시작하고 통사정하는 패턴으로 가나 봐요. 그리고 방송사가 직접 주는 일들은 꽤나 싸고 힘들다. 싸고. 네. 싸고 힘들다. 왜냐하면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제 사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책을 한 번 해보고 다신 안 하는 저 번역일 그 일을 했을 때 노래 제목 하나를 번역하는 걸 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민해 줬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루 한 반나절 노래 제목을 갖고 가사를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노래 찾고 저도 그 노래 옛날 유명한 노래나 mp3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서 그때의 미국사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팝송의 제목을 팝송이란 말도 요즘에 안 쓰죠. 그 사람 커리어 보고 그 다음에 잠시 잊어요. 덮어놔요. 그리고 사흘째 다시 한 번 봤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좀 써봤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서 써봤어. 제목을. 그 다음에 다시 포기하고 이틀 뒤에 또 봤어. 그 다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노래 제목 하나 번역하는데 일주일 쓰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출판사장님이 저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느리게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정도 성의 안 갖추면 이걸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번역가들은 다 쓰레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따라서 시당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번역가가. 그런데 이분 얘기하는 거는 막 5만 가지 분야의 번역을 갑자기 부탁한다는 거죠. 갑자기 자연과학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공부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번역을. 맞아요. 이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초주금이 되어 일하는 방송작가에게 왜 제때 정산이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PD가 깜빡 잊고 정산을 늦게 올려서 자기 임금도 못 받아서 월세를 못 내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일도 했었어요. 뭐요? 외국 게임을 한국으로 들여와야 되는 건데 그런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쫙 해놔요. 그럼 제가 그거를 게임 컨셉에 맞게 다시 재밌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된 거를 이제 좀 더 코믹하게. 네. 코믹하게가 아니고 게임에 맞게. 어울리게. 예를 들어 중국 게임이라고 치면 되게 황당무기하잖아요. 심장 파괴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심장 파괴자로 쓰면 게임이 되게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하트 브레이커.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바꾸고. 심장 파괴자는 권법을 쓰는 사람인데 하트 브레이커는 나쁜 남자잖아요. 네. 같은 사람들인가? 모르겠네. 그런 일도 있구나. 네.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아이템 종류만 3,000개였어요. 오. 중국 대륙이다 정말. 저는 계속 재미있는 게 사실 이번 주도 제가 처음에 이 알바 기록실을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다른 것도 다시 다만의 상가진데 저는 이 연재가 끝나면 방송이 뭘 남길지 몰라요. 시작할 때는. 모르고 그냥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막 어거지로 끌고 오다 보면 뭐가 되는 건데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게 진짜로 많은 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는 사람들의 일의 디테일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가장 크게 느낀 심정적인 절벽이 그거였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디테일만 알면 저렇게까지 불지르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아 계속 저 때문에 저게 늘어나네요. 해. 아니니까. 끊었으면 해. 되게 소름 끼쳤던 부분이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뮤지씨가 노래방 코러스 알바를 자기가 옛날에 했었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것도 사람이 노래방 코러스를 녹음해가지고 넣는 거구나. 그렇죠. 그 코러스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소리. 그걸 안 순간부터 노래방 코러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아니 실제로 하시는 거 녹음된 건데 왜 그래. 왜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막 커튼 뒤 이런 데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나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가 하면 저희가 끝나는 거고. 맞아요. 무슨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책 이후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책 이후의 얘기라는 것은 결국 책을 쓴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가? 아마 안 바뀌겠죠? 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밥벌이로서 제가 전업작가니까 밥벌이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닌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책으로 돈 번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린 노력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인용만 당하죠. 그렇죠. 영원히 인용당하죠. 영원히. 그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유니라 비정경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들지 않았어요?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테이크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반공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여왕 테이크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목요일에 알쓸 잠놈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홀리데이 시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5년 말은 노동개혁 5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노동개혁은 여러분이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파견근로 확대, 임금피크제, 성가급 중심 임금체계, 고용 유연성 확대 등이었죠. 사실 그 정도를 한다고 천명하는 정부였는데 이민 고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먼저 2대1입니다. 12월 23일 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사용할 때 거짓말 이 기사 일단 제목부터가 어그로예요. 네. 재미있게도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에서 직장인의 연차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로 낸 건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치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제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고객 주로 거짓말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도 집계되어 있는데 10명 중 약 7.45명 정도가 여행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어서는 이제 뭐 집안 행사 병가 등이 연차 사유 순위에 뽑혔는데요. 기사 내용을 이제 그래서 걸러보면은 직장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행을 너무 많이 간다. 고 익스피디아에서 조사했다는 겁니다. 네. 이 데일리가 뭔가 그 광고권으로 화가 난 게 있었나요? 익스피디아한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노동호법과 관련된 그런 논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그죠. 이 데일리는 이 데일리니까요. 다른 기사도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12월 22일 아시아경제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 고령화 3, 4년 내 부동산 시장 부담 작용 우려. 기사의 내용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할 경우 이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집을 팔 거고 대거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노동개혁에는 임금피크제가 있었죠? 네. 정년을 연장시키는? 네. 현재 지금 우리는 3, 4년이 지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년이 지금 너무 빨라서 3, 4년이 있다가 니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해서 정년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집값이 지켜진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아니 솔직히 말이에요. 민주당계 정당 집권했을 때 그거 왜 무조건 편들어주려고 하느냐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때 기사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도와주는데요. 와 참. 이게 재밌네요. 뭐냐. 정량화시켜야겠다. 이런 기사들을 보여주는 코너를. 여튼. 이 코너가 그 코너인가요? 확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구 문제로 집값이 하락한다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작년과 올해에도 일본의 예를 들어서 같은 우려를 표하는 기사들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인구 고령화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그런데 궁금한 거는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어요. 그런데 일본의 1992년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아 대박! 일본도 고령화가 시작된 199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경제와 맞물려서. 와 장난 아니다. 그렇구나. 뭡니까? 하긴 뭐 요즘도 그 무슨 뭐 2014년, 2013년 뭐 이럴 때 그 경제지표 내놓고서 정북 가는 기사들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군요. 아 이거 특이하네요. 이것도 또 얼마 안 됐어요? 4년 됐어요?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동물원에 갇혀 살던 29살 오랑오탄 산드라의 신체 자유 기본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산드라는 논 휴먼 퍼슨, 비인간 인격체로 정의하고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립공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즉 산드라에게 충분한 인지능력이 있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기 약 한 달 전에 미국에서는 침팬지를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범고래의 기본권 역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에디터가 무슨 얘기를 준비했을지 알아요. 언어학 배울 때 꼭 배우는 얘기가 있어요. 네. 노엄 촘스키 선생이 있죠. 그리고 트위터를 해도 들어요? 그래요? 네. 노엄 촘스키가 언어는 인간에게만 내재된 능력이라고 하자 하버트 테라스라는 선생이 1973년에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침팬지의 이름은 림 침스키. 노엄 촘스키의 이름을 듣고 온 이름이죠. 그렇죠. 대리모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수화를 배우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를 할 줄 아는 침팬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테레베에 나오고 사회자랑 수화로 소통을 하고 이런 유명한 동물들이 있죠 가끔씩. 네. 그런 동물이었는데 성장할수록 침팬지 특유의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대리모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실험은 중단됐고 그리고 실험 개시 4년 뒤에 연구비 문제로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네. 실험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림 침스키는 뉴욕대학 영장료 약물외과 실험연구소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했던 테라스 교수는 후에 논문에서 림 침스키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휘를 결합했을 뿐 문법을 통한 문장 구성은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실험을 실패로 결론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후 운동가들을 위해서 이 림 침스키는 구출이 되어 그리고 보호소에서 살다가 200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이 림 침스키가 팔려간 연구소에서 설창 안에서 수화로 계속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하고 비슷해가지고 앞에 챕터들이 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동물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살짝 나오는 일화잖아요. 네. 근데 그 연구자는 당연히 문법 생성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 시제나 피동 등의 구성 혹은 이제 주목보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안 되면은 언어를 못 배운다라고 판단을 해야죠. 네. 근데 의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침스키는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게 막 잊혀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전공 시간에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전공 시간에는 이제 그냥 그래서 언어 배웠는데 실패했다라는 결론만 남아있는데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은 수화로 계속 연구소에서 수화로 계속 인간에게 소통을 요구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가 아니군요. 올해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는 아니죠. 네. 올해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코너를 확대할 예정이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코너로.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윤석열 에디터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들어주시는 많은 방송작가 현업 전업 방송작가 여러분들과 제보를 보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298회였습니다. 티켓 사신 분들은 다 다음 주에 뵙고요. 아니든 맞든 아니든 그 모든 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올해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민 에디터와 요승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침팬지가 맞는 말음이래요. 오 처음 알았어. 네. 침팬치가 아니래요. 크리스로는 크리스도스. XSFM입니다. I.D.W.K. I.D.W.K.